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나가다가 북나무가 있어가지고 봄에 새싹이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채취를 했는데요 제가 먹으려고 채취를 했습니다 북나무 맛있습니다 북나무가 온나무가인데요 옷을 타지 않는 나무입니다 북나무의 특징으로는 끝이 톱니처럼 여기 보시면 끝에가 톱니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지에도 살이 붙어오는데요 이게 북나무 특징입니다 아 여기에도 있네요 이것도 따야지 북나무는 폐 건강에도 좋고요 오래된 기침 천식 100일에 이런 거에도 사용을 하고요 유화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봄이 아니면 맛볼 수 없으니까요 이게 아주 상큼하니 맛있는 봄나물입니다 개우어다고 온나무 이게 헷갈리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톱니 날개의 살 이 차이점을 보시면 누구든지 북나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봄에 지금 아주 맛있는 나물이니까 이게 시장에도 판매를 할 겁니다 시장에 판매하는 거는 이제 할머니들은 다 아시니까 북나무라고 써놓고 파시니까요 믿고 드셔도 아주 맛있는 봄나물 북나무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북나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